자,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은 임차인 전세를 거주하는 분이나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과연 어떠한 그런 많은 이익을 얻고 그리고 이 무주택자 이분들이 과연 행복할까라는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3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신고지까지가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월세 받는 거나 전세 놓는 거 보증금이 얼마냐 이런 거 다 노출이 되는 거죠. 전월세 신고제는 아직 전산망이 좀 미비하다는 이유로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지금 늦춰졌고요. 자, 임대차 3법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차인들의 어떤 주거 안정성 이런 건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는 방향은 물론 맞는 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1989년 기억을 한번 대세게 보면요. 정부가 세입자 보호 명목으로 인해서 그 당시는 전세 기간이 1년이었거든요. 그래서 89년도 말에 2년으로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개정되기 전에 전세가가 유례 없이 그냥 폭등이 됐어요. 지금 전세가가 그 당시 89년 이전에는 89년도까지만 해도 전세 기간이 1년이었거든요. 90년도부터 2년으로 바뀌니까 그 이전부터 가격이 전세금이 폭등을 하는 그런 사태를 맞았죠. 그래서 현 정부도 그런 과거의 사례를 알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폭등하기 전에 빨리 시행을 하자. 그래서 급박하게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전세 시장도 사실 불안하거든요. 전세 시장도 사실 불안한 상황인데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다 보면은 이 임대차 3법 통과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단기간 전세금 폭등 부칙이 있는 건 뭐 기정사실로 보여줍니다. 지금 이제 2 플러스 2 해가지고 4년까지 거주를 하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저도 거기에 좀 공감은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지만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전세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월세 상한제입니다. 즉 임대료 상한제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이 돼서 도시가 막 파괴되고 하니까 집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임대가 형격이 부족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건 빨리 질 수가 없으니까 민간 임대 위주의 정책을 펴서 임대 아파트 많이 짓는 민간인들이 이제 이런 정책을 폈고요. 그리고 미국도 처음에는 미국 전체 주들이 다 같이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해봤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이제 각자 자율에 맡기게끔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들은 안 하고 미국도 뉴욕주나 임대 아파트가 많은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같은 주만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 있죠. 득보다 실이 훨씬 큰 제도가 임대료 상한제라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각자의 논리가 너무도 뚜렷하고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의견의 점처럼 일치를 보지 못하는 하나의 집단이죠. 그런 집단이 똑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임대료 상한제인데요. 한 도시를 파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도시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훨씬 실이 많다는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확실한 검증을 하고 그런 어떤 후유증을 예측을 하고 과연 준비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세 매물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아파트 단지가 2000세대가 넘는 단지도 전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세값 한 달도 안 돼서 1억씩 막 올랐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죠 이게. 임대차 3법이 불붙인 전세 대란. 임대차 3법 앞두고 전세값이 너무 폭등했고요 지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집주인들이 어차피 인제 임대료를 많이 못 올리잖아요. 2년 있다가 전세가 많이 못 올리잖아요. 5% 이내 5% 이내로 한정했어요. 그것도 지자체 지자체 장이. 이 가격을 좀 산정을 해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최대 5%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서 집주인들이 그 전에 다 지금 어차피 4년 동안은 월세 뭐 이렇게 못 받으니까 전세를 높일 수 없으니까 반전세나 월세로 다 전환을 지금 발빠르게 한 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급이 반으로 줄고요. 전세 물량도 줄고. 이렇게 어떻게 될 거예요. 공급도 줄고 전세도 줄고. 참 걱정이 저는 좀 많은데요. 뭐가 걱정이냐면 4년 이후가 문제입니다. 5% 이내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4년을 거주하고 나서는 새롭게 임차인을 드릴 때는. 규정이 없죠. 그러면은 그동안에 못 올렸던 것 같이 같이 올려져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이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임차인이 오히려 그 후에 새롭게 이 임대차 시장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많지 않을까 자 그렇게 되면요. 각종 지금 세금도 뭐 많죠 보유세부터 해서 거래세 취득세 다 지금 중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뭐 전세 5%밖에 못 올리지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각종 세금 부담은 더 커지니까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당연한 거죠.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만은 있는 고유의 제도라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집값의 거의 절반이나 60%의 전세를 준다는 걸 이해를 못하거든요. 왜 그 집을 갖다 새 집을 남한테 주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전세 제도가 이렇게 되면은 없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그런 우려 섞인 시선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저도 이게 시간이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은 서서히 이 소득이 높은 지역부터 전부 다 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을 해서 이 전세는 더 시가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세대에 없어지면 누가 가장 피해가 클까요. 집 없는 무주택자들입니다. 매달 전세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월세를 주고 살아야 되잖아요 월세. 근데 월세는 전세는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다 찾아가는 거지만 월세는 내가 번 돈에서 일정 부분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월세. 물론 선진국들은 자기 월급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 보시면은 3분의 1을 월세로 부담을 합니다. 상당히 부담이 크죠. 근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 누가 가장 가장 취약계층이 어딜까. 이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전체의 휴유증이 클 거다. 자 부동산 세제 강화는요. 주택 수요와 거래를 위책시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는 금융회사 가계부실을 잃는 가능성이 더 커지고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조건 요번에 지금 부동산 3법이니 규제가 계속 나오니까 그 집주인들이 시위를 했잖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왔는데 거기 보면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 팻말에 임차인만 국민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탁상에서 그냥 즉석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인스턴트적인 그런 행정이 아니고 치열한 전문가들 모아놓고 치열한 논쟁 끝에 이렇게 이런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과연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617 대책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710 대책이 또 나왔잖아요. 이거 그냥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한 번에 710 대책 한 번에 다 내놓으면 되는 걸 이거 내놔서 거기서 부장이 있으면 또 이거 내놓고 이러니까 졸석 대책이라는 비난이 계속 쏟아지는 거죠. 임대료 통제는 부장이 큰 제도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는 서민 주거 안정 정말 중요하거든요.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면 이 임대료 상한제 즉 전월세 상한제가 꼭 필요하다면요. 제한적으로 적용하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한적으로. 즉 이런 어떤 저가의 서민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 공공주택 이런 것에 한정을 해야지 우리가 솔직히 강남에 고가의 아파트 전세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서민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호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서민 위주로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가는 이런 점진적인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상한제 도입으로 세입자 안정성 높이 돼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한쪽만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양쪽 뭔가 공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지 이게 무조건 세입자 보호 주거 안정 여기에만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세가 폭등 저는 전세값 내내내도 또 오를 거라고 많이 보는데요. 전세가 폭등은 매매가 상승을 반드시 부를 수밖에 없고요. 전세가 매매가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 안 살죠. 차라리 집을 사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그런 수요가 전환되면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죠. 부작용은 계속 또 부작용을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제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집을 모든 국민들이 자기 집 한 채는 최소한 가질 수 있게끔 자가 보유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그런 부담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서울의 자가 보유율 48%인데 그렇다면은 집 있는 사람이 48%고요. 52%가 무주택자라는 거. 집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든 내 집 한 채를 가질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취득세 감면해주고 대출도 대폭 완화해서 이 집을 한 채 가질 수 있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유주택, 무주택자 둘 중 누구에게 세제 혜택 많이 줄까요? 무주택, 유주택자. 어떤 분들은 무주택자한테 많이 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미국은 유주택자한테 집이 있는 사람한테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은 합리적인 거죠.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세금을 집을 가지고 세금을 내지 재산세 내지 양도, 보유세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인데 우리는 무주택자에 너무 취해져 있다는 거죠. 자, 시장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일이 일비 하지 말고요. 이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기회를 찾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재테크로 성공한 투자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늘 존재해요. 늘 존재. 하지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인드 차이에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같이 뭐 한다고요? 공존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지금이야말로 역발상 긍정 마인드가 여러분들을 이기는 투자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많은 것들과 친해져야 한다. 인내심은 당신의 소중한 친구, 경험은 친절한 상담자, 신중함은 당신의 형제로, 희망은 늘 곁에서 지켜주는 부모님처럼 친해져야 한다. 누가 했는지 참 말을 아주 많이 했어요. 조셉 에디슨. 저도 여러분들의 지혜를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전문가로 남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